로우 크레딧이요? 크레딧은 제가 영상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크레딧 볼 거면 굿티어가 제일 좋죠 굿티어 볼십 아 딸 안 오네? 무과금이면 어쩔 수 없죠 이제 파밍용 뭐 그런걸 하나 만들어놓긴 해야지 바뀔 수 있지 근데 걔 너프 먹을 일은 없을걸요? 버프 먹으면 버프 먹었지 미친 미친 아니 미친 아니 제가 아니라고 하긴 했어 아 근데 저건 좀 역겹지 않나 아 심하네 아타고랑 마르텔 찾으면 되겠다 음 근데 제가 투기를 떨굴거 같은데 근데 어 잠깐 아니, 오랫네 신짜로우 그래 버프가 필요하긴 해 나 벌써 14시타야 치즈직은 뭐 연이 되면 나중에 가지 않을까 아 저게 안죽네 저거 중간에 버블 안맞았으면 됐는데 저정도 흔들어줬으면 뭐 잡겠지 알아서 어 이거 너무 빨리 공격 들어가네 미켈란젤로는 근데 대손이라 안 털릴 거 아니야 아무튼 저거에 그죠 아타고 킬 왜 안 올라오지 하이 뭐하냐 니네 아참아 잡았고 아타고는 님들 미켈란젤로가 30mm인가요? 40mm였나? 아타고 equivalent 5mm 아니 쟤네 왜 저거 어짜피 올라오냐? 쒸쒸쒸쒸 뜨겁네 이거? 영국 영국 항몹니다 아니 저남들이 이상한 거고 저걸 왜 못 잡냐고 아 음 아 아 아 아 아 32킬 아니 얘네 뭐하냐? 왜 못잡아? 아니 외버는 또 갑자기 죽어가고 있어? 저기서 이유는 모르겠다 대체 왜 장갑도 꾸리면서 대체 이상하구만 이 팀들 대체 왜 하나씩 각기의 격팔을 당하냐 이 말이야 아니 우리 구축함은 뭐 있는데 밑에서 이 팀들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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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들 아니 우리 팀이 갑자기 다 던져 그 팀들 그 팀들 그 팀들 그 팀들 넥스트 레벨 그 팀들 그 팀들 그 팀들 그 팀들 그 팀들 신문 이 팀들 하하 어메이징 팀 아니 이걸 왜 죽는 거야 가서 대단하다 이건 뉴비고 자기가 못했는지 상대가 못했는지 순경에 다 나오죠 22,000판 47퍼 51퍼 51번인데 그렇게 플레이해 48퍼 구축하면 41퍼 46퍼 아 진짜로 43퍼 아니 우리 팀이 왜 이런 애들만 있냐 족팀은 다르네 4팀은 다르네 4팀은 다르네 4팀의 asty 5 싹 5